잠시만요. 잠시만요. 둘 셋! 안녕하세요. 건나라입니다. 네 이진욱입니다. 오늘은 무순어클 촬영장에 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얼마나 서로가 잘 알고 있는지 케미고사라는 걸 할 건데요.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그렇다면 케미고사 시작! 이거 옛날 거 아니에요? 짠! 이거... 짠! 잠깐만요. 상대방 거 맞추는 거예요? 서로의 거예요? 아아. 저 MBTI 잘 몰라요. 그게 있더라고요. I랑 E가 다른 거. 오빠 I. I. E. I요. 나라는 I라고 했으니까 INFP. 와 거의 근접했어요. 진짜 딱 하나 빼고. 뭐가 들렸지? 저는 INTP요. INTP. INTP더라고요. 오빠 EN이라고 했었는데. EN... SF? SF 있어요?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나라는 MBTI예요 일단. MBTI 잘 몰라요. ENFP. TP. 저는 ENTP입니다. ENTP? INTP. 있어요. 엔진 할 때 웃는 타이밍이 비슷해요. 개그 포즈가 좀 비슷하죠? 약간 웃음 때문에 엔진이 나는데 둘만 웃는 그게 있어요. TP들만 웃나 봐요. 맞아요. 여름. 겨울? 저는 지금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저 봄에 태어났어요. 나라 생일을 했거든요. 나는 그게 여름인 줄 알았는데 봄이었네요. 저는 제 생일을 현장에서 자주 얘기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겨울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겨울과 너무 잘 어울리시지 않아요? 그럼요. 오바가 되게 따뜻한 눈빛을 갖고 계시니까 따뜻함으로 녹여줄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지금 모스너클 촬영장에 제가 와있나 봐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겨울과 잘 어울리는 남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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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형. 지금? 오빠 A형이에요?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분위기에 민감한. 잘 살피고 서로 배려심이 많아요. 저희는 현장에서. 상대방이 편한 게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A형들은 내가 편한 것보다 상대방이 편한 게 나도 편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 배려해요. 현장에서. 맞아요.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지저분 하면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엄청 차라내서 잘 챙겨주시거든요. 되게 세심하시구나. 그래서 A형은. 완전 알죠. 호두입니다. 호두. 저도 알아요. 세모 세모. 두 번의 반려견. 세모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세모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강아지 사진 공개가 안 돼가지고. 호두는. 스테이. 털색이. 약간. 호두색이에요. 그래서 호두라고 지었어요. 이제 세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려심 많고. 조용하고 차분한 어른 같다면. 저 이제 호두는. 깨발랄하고. 여기서 왕 저기서. 중2병 걸린. 네. 중2병 지금.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친구예요. 엑소. 저도 모르겠어요. 경주의 씨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촉이 딱 왔어요. 경주의 씨는 아닐 것 같아요. 오빠. 전주의 씨입니다. 왕족의 피가 좀 있습니다. 역승이. 아. 있어요. 진우 오빠는 힘이 장사다. 힘이 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엎이거나. 저를 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빠가. 지친 모습이 없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진우 오빠의 거친 숨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어서. 저는 숨이 차지 않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음? 어. 연기? 뭐? 우리의 일환으로. 또 A형의 배려입니다. 혹시라도 힘들어하면. 무한해할까 봐. 아 진짜요? 아. 가쁜 숨을. 뒤로 몰아쉬고. 하하하하. 아 그래서 독일을 많이 그렇게 돌리셨던 거였구나. 아니.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미안히 마세요. 진짜 가벼워요. 근데 저. 근데 저. 의자 좀 내려간 것 같지 않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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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좀. 그러면 의자가. 하하하. TMI인가? 나랑 진짜 배려심이 많은데 전 현장에는 모든 스태프들을 다 배려를 해요 배려왕이다 저는 빨리하고 촬영을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양보하느라고 정작 찍어야 되는 본인이 느껴오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저희는 준비할 것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먼저 이렇게 스태프들과 집을 같이 챙기는 거 그러니까요 강아지 근데 오빠가 반려견한 느낌 저는 근데 고양이 취향이에요 아 진짜요? 저는 원래 고양이랑 잘 맞습니다 독립적인 타입이고 독립적인 걸 좋아해서 서로 바라만 보는 근데 세모 성격도 약간 고양이 느낌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촬영장에 와도 어떤 스태프를 데리고 있어도 그 스태프에 자기 주인인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주인만 바라보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스타일 안일십 안일십인 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약간 이런 거 있지 얘가 분명 휴대폰 보는 걸 알아 근데 내 건 안 읽었어 친구 전화는 받고 친구랑 카톡을 하는데 내 건 안 읽어 그거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약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바로 그냥 전화 뺏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빨대 구멍이 한 개랑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위아래로 두 개인데 구멍은 하나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는 하나고 이렇게 양옆으로 봤을 때는 두 개 구멍은 하나요 저도 구멍 하나 두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두 개라고 생각하세요? 랜덤 전 지금의 저요 600번이나? 좋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라는 여러분 본받으세요 저도 본받겠습니다 저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600번을 나로 환생할 만큼 현재의 삶을 사랑하고 만족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빠 얼굴로 태어난다고 하면 저는 오빠 고르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고를 수 없어요? 그러면 저 단팥 어 이거 맞나요? 찐빵은 단팥이죠 찐빵 안에 야채가 들어있다 그건 만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약간 식사 대용인 것 같아요 저 머리요 머리부터 이렇게 저는 반 갈라가지고 먹어요 중간부부터 뜨거우면 반 갈라서 먹고 시켜서 먹고 그냥 차가운 응원빵이면 잡히는 대로 먹는 것 같아요 그럼요 상대가 실수하기 상대가 실수하기 아니 실수하기요 저희는 그래요 서로가 웃어요 제가 웃으면 오빠가 이렇게 잡아줘요 오빠가 웃으면 전 똑같이 웃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웃기지 않아요? 분위기 써야지 근데 그건 진짜 웃겨요 저희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심하게 초반에 그쵸? 근데 웃음이 한번 터지면 내가 웃고 있는 것조차 웃겨요 그냥 근데 이 분위기에서 엄한 것도 웃겨요 사람들이 막 짜증내는 것도 웃겨요 참는 것도 웃겨요 다 웃겨요 그냥 그럴 땐 쉬어야 돼요 저희 10분만 아니요 그냥 보고 그냥 네 보고 계속 그냥 다시 그냥 안 웃길 때까지 웃어요 그냥 피식피식 네 진우 오빠에 대해서 새로운 알아가는 시간 이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오빠는요? 저도 네 그건 꼭 범받아야겠어요 600번을 태어나도 지금의 나로 다시 태어나겠다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되게 재밌는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퍼스트룩 독자 여러분 저희 드라마 불가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무슨 너클 화보도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겁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 안녕 오빠 해주세요 그건 뭐 날아가야지 내가 아무 사람이 없어 이거 아니 오빠가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 단 한 번도 오빠를 이렇게 내려가면 그게 없네 그치 갑자기 시선이 근데 나라 내려간 것 같지 않게 내려갔죠 괜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